전국 철도노동조합이 수서행 KTX 도입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를 맞아 열차가 감축 운행되고 있습니다. 코레일 대구경북본부는 파업기간, 관내 KTX 열차는 평상시에 70.5%, ITX 새마을호 57.6%, 무궁화호는 62.4%만 운행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. 화물 열차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22% 수준으로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합니다.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운행이 중지된 열차에 승차권을 예매한 사람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알림을 발송했고, 파업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.